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또 처음 해보니까 홍보수석하고 대변인 사이의 권력관계나 이런 부분을 세세히는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업계 아주 오랫동안 언론계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지금 4.15 선거 이후에 가장 헌신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해왔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출마했던 그런 민경욱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은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욱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강인선 대변인이라 매우 위태로운 구도입니다. 이것은 언론계에 종사해온 사람 그리고 또 권력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관찰력입니다. 홍보수석이 위일 겁니다. 대변인의 아래일 거죠. 홍보수석의 지위를 받는 것이 대변인인 겁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조선일보에 와싱턴 지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저는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맡아서 앞으로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자기 진로를 바꿔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지위를 받는 거죠. 대변인이. 아마 지위계통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민경욱 전 의원 정도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언론계를 잘 알고 권력의 생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황상준님이란 분이 왜 그렇게 보십니까? 민 의원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한 겁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목적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경험해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능력인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여성입니다. 기자 경력으로 보면 조선일보 출신 강인선 대변인이 mbc의 김은혜보다도 선배입니다. 선배가 밑으로 간 겁니다. 나이도 강인선 대변인이 더 많습니다. 이런 변수가 아니라도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대개 첨예한 긴장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현장 지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상준 씨가 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성격상으로 좀 상극 아닌가요? 김은혜 씨는 좀 외향적인 스타일이고 강인선 씨는 좀 반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도 동의했네요. 차분한 스타일이죠. 강인선 대변인은 글을 잘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가 볼 적합한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김중가 님이 김은혜 씨는 이번 경기도 지사 때 실력을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미정 씨가 무슨 실력을 받기에 그렇게 실망을 했었습니까? 그러자 김진희 씨가 저도 궁금합니다. 강용석과 협상하는 실력을 말하는 건지 마타도 공시에 대응하는 실력을 말하는 건지 그렇게 모르니까 김중가 님이 하이플루프에 제대로 된 공약 하나 없이 무슨 준비로 지사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원래부터 긴장관계에 있다. 두 사람이 다 여성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경력이 긴 그런 언론인이 홍보수석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은혜 씨에 충분하게 정말 민경욱 전 의원은 글도 잘 쓰지만 말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논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관찰력이 뛰어날 때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이야기죠. 김은혜 홍보수석의 강인선 대변인이라 매우 비태로운 구도구나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에 김은혜 씨는 경기도지사에 그냥 침묵하고 말았지만 이게 김은혜 씨 성적표지 않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김동영 후보는 경기도 산하에 4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초자치단체를 들어가게 되면 동레벨은 물론이고 투표소 레벨에서 거의 다 승리했을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후보는 플러스 9에서 딱 한 군데, 한 군데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9%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는 그건 한국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9%가 나온 겁니다. 국힘당의 김은혜 후보도 0에서 9%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이쪽에서 빼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프로그룹을 동원해가지고 국힘당의 김은혜 후보한테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를 이동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외사전투표도 뭡니까?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김동영 후보는 경기도 4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구를 승리합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좌우대칭에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불러쓰고 국힘당은 마이너스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든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김은혜 표를 가지고 이렇게 옮긴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죠. 아주 상시한 내용은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공병호 tv를 통해 다 방송을 했죠.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전국에 17개 광역시 도지사 선거 어떻습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선거 데이터가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중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7%를 빼앗아가지고 여기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 쌍봉구조죠. 아주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 사례를 말하는 전국 평균값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는 그냥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혹은 득표 수의 7.5%를 가져다가 대해 준 겁니다. 여기 7.3 7.5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3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일치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표를 이동시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마치 열병식하듯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서울시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국힘당은 마이너스 7.6%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9%네요. 가장 손을 안 댄 데가 이제 여기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여러분들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전국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는 조금 적혀 있을 겁니다. 4%를 빼앗아 가지고 한쪽에 대줬네.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자체가 뭡니까? 그냥 손을 댄 겁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봉오리가 행성이 돼야 되는데 봉오리가 딱 두 개지 않습니까? 쌍봉 구조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전산적으로. 이렇게 참 모든 것이 다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다 이걸 덮으니까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게 될지 비용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자식 세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차원이 다르게 이런 그야말로 완전히 체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권이 국민한테 없는 겁니다. 주권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건 주권사회인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